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이 결과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든 아침 식사는 남녀 모두에서 얼굴이 지닌 매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전했습니다. 이는 정제 탄수화물이 섭취 뒤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혈류량과 피부 외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는 정제 탄수화물과 피부 외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는 정제 탄수화물과 피부 외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